만약 김치가 덜 익었다면 을 입력하니 식초를 조금 넣어 신맛을 더해줘도 좋다 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친절왕입니다 창의성이 고갈돼 억지로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힘드신 분들을 위한 희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정답이 없는 글이라는 분야에서 AI가 인간의 생각과 의도를 이끌어내고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콘텐츠 플랫폼 리튼인데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인 리튼 테크놀로지스가 오픈한 서비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의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최우수상까지 수상한 AI 카피라이팅 서비스입니다 이 리튼은 블로그 포스팅부터 시작해서 SNS 광고 문구, 상세 페이지 기획, 자기소개서, 창업 아이디어 등 창의력이 필요한 순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로 롯데쇼핑, 토스뱅크, 야놀자, 원티드, 와디즈 등 큰 기업에서 근무하는 디자이너나 마케터분들이 사용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고정 댓글의 링크를 눌러 무료로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참고로 리튼에서 생성된 결과물의 저작권과 사용 권한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 개인적 용도 및 창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리튼에는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해주는 툴, 자기소개서와 레포트, 심지어 글을 쓰다 막혔을 때 사용하는 이어쓰기와 중고물품 판매글까지 독특한 도구 툴이 있는데요 리튼에서 인기가 많은 4가지 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긴 블로그 포스팅은 입력한 주제에 맞게 천자 이내의 글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툴인데요 예를 들어 제주도 동쪽 여행 코스 추천이라는 블로그 주제를 입력 후 아래의 자동 생성을 클릭하면 바로 오른쪽에 AI가 작성한 블로그 글이 나오는데요 읽어보면 성산일출봉과 우도, 그리고 성산일출봉 근처 맛집과 우도 가는 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만약 같은 주제에 대해 다른 답변도 받고 싶을 때는 자동 생성을 한 번 더 눌러 새로운 답변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답변에서는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비츠번커, 우도, 함덕해수욕장 이렇게 이전 답변보다 3개 더 많은 코스를 추천해줬습니다 답변을 내 스타일에 맞게 가공하고 싶을 때는 챗리튼으로 수정을 눌러 요청사항을 입력하거나 위에 예시를 클릭하면 가공된 답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감성적으로 바꿔주거나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반말로도 답변을 해줍니다 리튼의 답변이 마음에 들면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중복된 문서를 생성할 위험이 현저히 낮긴 하지만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리튼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여러분만의 내용을 추가로 넣어서 완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피라이팅은 제품에 대한 광고 카피를 만들 수 있는 툴인데요 제품명과 핵심 키워드, 원하는 톤앤매너를 선택 후 자동 생성을 누르면 이 뉴진스 이어폰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문장이 생성됩니다 저는 리뷰톤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리뷰 형식 문장이 생성됐고 이걸 활용해서 제품의 타겟에 맞게 이렇게 인스타그램 피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다른 형태의 답변을 원한다면 자동 생성을 누르면 되니 마케터분들이 이 툴을 활용하신다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상세 페이지 툴은 제가 정말 많이 이용하는 툴인데요 솔직히 상세 페이지 계획하고 내용 구성하는 게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부분이란 건 온라인 셀러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리튼에서는 아예 기획부터 내용까지 다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혼자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대표님들은 무조건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품의 한 줄 소개, 특장점, 키워드를 입력 후 자동 생성을 누르면 상품명, 추천 멘트, 판매 대상, 상품 장점, 자주 묻는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생성되고 더 필요하면 개별 생성을 눌러 더 많은 답변을 받으시면 됩니다 횟수 제한이 없으니 필요한 만큼 생성하면 되고 이 리튼의 내용을 토대로 미리 캔버스에서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면 디자이너도 필요 없고 카피라이터도 필요 없으니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우리 취준생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는 지원하는 회사에 맞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부분일 텐데요 리튼에서는 회사 이름과 직무 및 직군, 본인의 이력과 원하는 문항을 입력하면 바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리튼이 생성한 자기소개서 내용이 100% 확실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내용은 무조건 사용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지만 리튼을 통해 서론부터 새로운 답변과 아이디어까지 끊임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어 막힘없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 취준생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서비스란 생각이 듭니다 리튼은 이렇게 사용 목적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뿐 아니라 AI와 함께 초안을 작성하고 다음 문장을 완성하는 등 긴 글을 수월하게 쓰도록 돕는 도구인 에디터 툴도 있는데요 백지 상태에서 글 쓰는 걸 힘들어하는 분이나 글 쓰는 도중에 자주 막히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은 툴이에요 작성할 글에 대해 주제와 카테고리 체크 후 자동 생성 버튼을 누르면 이 백지 상태의 에디터에 자동으로 내용이 입력되는데요 내용을 이어 쓰고 싶을 때는 컨트롤 엔터 다시 쓰고 싶을 때는 컨트롤 버틸 걸 바를 누르면 다시 생성이 되고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로 완결된 문장의 뒤에 커서를 두면 이 방향성 옵션 칸이 활성화되어 그 다음 문장을 반전으로 생성할 건지 요약인지 근거인지 등 다양한 방향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제를 김치찌개 만드는 방법 카테고리는 노하우로 설정 후 자동 생성을 클릭하니 바로 내용이 쭈르륵 나왔고 여기에서 살짝 글이 짧은 것 같아 이어 쓰고 싶어서 컨트롤 엔터를 입력했더니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만약 김치가 덜 익었다면 이라고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니 자동으로 식초를 조금 넣어 신맛을 더해줘도 좋다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덜 익은 김치라는 단어를 추가하자 AI가 주제와 맥락을 이해하고 이 단어와 연결되는 문장을 자동으로 생성해준 건데요 또 제가 김치가 너무 익었다면을 입력하자 설탕을 더 넣어도 된다 김치찌개가 남았다면을 입력하니 다음날 라면 살이랑 계란후라이 해서 먹으면 꿀맛이다 살찔까 봐 걱정된다면 라면 살이 대신을 입력하니 실곤약이랑 당면으로 대체를 하래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기에서 마침표를 입력하니 왼쪽의 방향성 칸이 활성화되었는데요 추가를 선택하니 주제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전 문장에서 살찔까 봐 걱정된다는 저의 문장을 기억하고 두부를 넣으면 단백질 보충도 되고 다이어트 식품도 된다는 추가 문장을 생성해줬습니다 글 쓰다가 다음 문장에서 막혔을 때 이 답답했던 마음을 뻥 뚫어주는 기능이라 이 에디터를 꼭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리튼도 챗GPT처럼 AI에게 채팅 형식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글을 생성할 수 있는 챗리튼이라는 툴이 있는데요 무료 사용자는 GPT 3.5 버전만 사용할 수 있고 유료 멤버십은 GPT 4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유료로 멤버십 결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리튼은 카카오톡 리튼 사용자에게는 무료로 GPT 4가 적용된 챗리튼을 공개했습니다 카카오톡의 리튼을 검색하거나 고정 댓글에 리튼 카카오톡 채널 주소를 클릭해서 채팅을 시작하고 여기에서 GPT 4를 누르면 GPT 4가 적용된 챗리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카카오톡에서는 하루 질문수가 100회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죠 무료 요금제와 플러스 요금제가 있는데요 무료와 유료는 둘 다 생성 결과를 무제한으로 제공하지만 생성 속도에 제한이 있다는 점 무료는 답변을 1회에 1개씩 받을 수 있지만 유료는 1회에 3개씩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료와 플러스 요금제가 눈에 확 띄는 차이점이 없어 무료 요금제로만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플러스 요금제가 매달 34,900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추후에 이 금액적인 부분을 어떤 차별화로 사용자에게 납득시킬 건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 스타트업이 만든 루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생 서비스인 만큼 오류도 상당히 있는 편이긴 한데요 내부적으로도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 이번 4월 6일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한 루튼 2.0을 공개한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